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 새롭게 성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김민아입니다 오늘부터 유빌라테 41집을 가지고 한국식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찬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곡 열면 쭈루루 나오는 첫 번째 곡에서 사랑의 음성이라는 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은 최기욱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곡 전체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것 같이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그러한 곡입니다 그래서 악상의 나타낸 말도 칸타빌레라고 써 있습니다 곡의 제일 최상단에 보면 빠르기 말과 나타낸 말이 있어요 근데 칸타빌레라는 나타낸 말 아름답고 노래하듯이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그 뒤에 괄호를 치면은 4부 등표가 88의 템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유빌라테 악보에서는 나타낸 말과 빠르기 말의 순서로 이 곡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예수님께서 다정스레 부르시는 그 음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성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보았을 때 비화성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화성음이 보조음이라고 불리는 피아노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이 또 있고 그 다음에 APP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노래 부분에서 부르시는 이런 APP 전타음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서스펜션이라는 우리가 괴류음이라고 배우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화음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곡은 이제 전주가 시작되고 7마디부터 노래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곡이 반복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65마디로 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기옥 목세님 곡에서 보면 달새뇨, 알, 코다 이런 표시가 가끔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54마디에 있는 이 기호 표시해 놓으시고 55마디에 있는 비대라는 이 기호도 표시를 해 놓고 우리가 넘어갈 텐데 곡의 형식은 쭉 처음부터 가셔가지고 너는 나의 소유임이라 그래서 31마디에서 1절에 벌스 부분이 끝나고 후렴이 해서 47마디에 첫 번째 섹션이 끝나요 그 다음에 간주를 하고 54마디에 달새뇨, 알, 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달새뇨라는 것은 세뇨 표시로 돌아가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주를 지나고 세뇨 표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과대원들한테 미리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24마디 위에 보면 세뇨 표시가 있습니다 간주 후에 세뇨 표시인 24마디로 오시고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45마디에 보면 투, 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대 표시 제가 예전에 음악이론 설명할 때 우주선이라고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어서 55마디로 넘어가서 코다 부분을 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이 반복되는 그러한 형태에서 조금 더 코다 부분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정스레 부르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화성음 들이 효과적으로 쓰였습니다 먼저 한 번씩 우리 곡을 듣고 오셨죠? 그러면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부분 전주를 보면 그 곡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화성음과 비화성음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려면 피아노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곡의 화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곡과 같이 피아노가 아르페지오 반주로 되어 있는 경우나 5마디 같이 분산화음에 이 코드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 화성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시기 굉장히 좋아요 분산화음으로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게 하나의 화성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성학적으로 이게 1도다 4도다 5도다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덩어리가 있는 화성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나시면 그게 아닌 화성을 비화성음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부분에 있는 것은 Eb 메이저에서 1도 그리고 멜로디에 있는 이 D음까지 해서 메이저 7 스코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첫 코드만 들으셔도 이 곡의 분위기가 아 요즘 말로 달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최근에 연애를 해보셨거나 어렴풋하게 옛날 첫사랑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 달달함을 표현할 때 어떤 장면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도 로맨틱하다 그러면 이렇게 잔잔한 강이 있고 나무가 하나 있고 햇살이 반짝반짝반짝 비칠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나뭇잎과 잔물결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첫 마디가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화성을 살랑살랑 반짝반짝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로맨틱하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2마디에서 느껴지는 비화성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와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 미, 도, 미 그래서 A플렛 코드가 되기는 하는데 중간에 보면 B플렛 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이게 비화성음으로 표현이 되어서 B플렛음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으로 보았을 때 앞에 있던 1마디의 끝부분에 이 B플렛이 남아서 계류음이라는 불협화음을 형성한다고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라돔이라는 화음에 B플렛이라는 음이 들어가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계류음에 불협화음을 만들게 되는데 사람이 너무 달달한 연애만 해도 이게 얼마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 시기가 지나면 가슴 절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16부장이 되는 거죠 이 불협화음이 2마디의 3박자의 두 번째 8분음표의 A플렛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계류음 서스펜션의 전형적인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최규 목사님께서 굉장히 클래시컬하면서도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어 떠났다 하는 비화상음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2마디를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스펜션 비화상음을 인지하지 않고 보는 방법은 A플렛 코드에다가 B플렛을 더해 주는 에디드 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디드 더하다 그래서 첨가화음 부가화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훨씬 요즘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많이 들으셨던 이 코드를 최규 목사님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풀어주고 계신 거죠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으로 선택하셔도 좋지만 저는 21세기를 거의 다 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음악가로서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1마디와 2마디에 이 살랑거리는 이 두 개를 반복해서 3, 4마디에 반복을 하는데 화음을 살짝 바꿔주고 옥타브를 위로 이동하면서 강조를 해 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을 해 주고 전주를 조용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래 부분을 들어가시면 이 전주에서 나왔던 비화상음이 그대로 쓰이는데 하나의 비화상음이 더 추가가 됩니다 먼저 첫 7마디의 노래 부분은 살랑살랑 반짝반짝이 느껴지시죠? 그럴 때 반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의 아르페쥬 반주를 보았을 때 이 플래코드가 하나의 코드인데 오른손에 보면 볼 수 없는 코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음이 F음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상한 비화상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노래 부분에 8마디를 부르시면 굉장히 예쁜 비화상음이 하나 들어있어요 7마디와 8마디의 제가 말씀드린 비화상음은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APP라고 불리는 전타음입니다 아파쥬라트라라는 그런 비화상음인데 내가 쓰고자 하는 화성음보다 2도 높은 음에서 그 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협함을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APP라는 비화상음을 생략해 보고 제가 이 음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음악이 되는데 APP라는 음을 넣었을 때 불협함에서 화성음으로 해결되는 걸 한번 볼게요 너무 예쁘죠 선생님 거기서 지휘자들이 성가대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떤 화성 안에서 어떤 진행을 하는데 그런 비화상음이 사용됐다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곡은 제일 설명하기 편한게 Moon River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곡이 있죠 그러면 간단한 화성 안에서 이렇게 비화상음을 추가해주면서 강조를 해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전타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슬쩍 눌러주셔야 됩니다 슬쩍 눌러주시는데 어쩔 때는 전타음 앞에서 타 때리고 나오는 음이기 때문에 액센트를 찍어주거나 폴테나 스폴리전도를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곡은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 APP가 약간의 테누톤만 주셔도 돼요 지금 질문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이 APP가 두 마디 한 번씩 멜로디에서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8마디 10마디 12마디에서 12마디는 딱히 APP 보다는 경과음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류의 비화성이 되다가 14마디의 알토에 이르러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알토에서 그 음성 들리 하면서 해결이 정확하게 자기 화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피아노 반주에 보면 숨어 있는 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는 두 마디 단위로 이 APP를 주기는 하는데 이 14마디에 이르러서 반주와 알토에서 부딪히는 이 음들을 한 박자 세 박자 4분음표와 점 2분음표 APP 구조가 아닌 2분음표 뒤에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밀었다가 빠졌다가 살짝 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소위 밀당을 잘 해주셔야 되는 음악이죠 그래서 지휘자님의 손끝을 잘 바라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실 수 있다고는 보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티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액센트보다는 화성이 갖는 불협화음의 앞부분만 살짝 좁다가 빼는 느낌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앞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 가실까요? APP의 사용을 한번 보십시다 1. 1. 2. 3. 6. 6. 7. 8. 8. 9. 9. 9. 9. 9. 10. 10. 10. 10. 11. 어떻게 APP의 사용을 잘 살펴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다정스레, 사랑스레 이렇게 보일 때 이 산들산들 바람과 같이 보이는 비화성음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이것은 보조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조음은 화성음과 똑같은 화성음 사이에 다른 음이 들어가는데 도약이 되고 점프가 되는 음은 안 돼요 단지 2도가 또는 아래로 그래서 위아래 2도만 살랑살랑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조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정스 또는 15마디에 사랑스 할 때 정, 랑 이게 보조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스레 지금 제가 15마디를 예로 들고 있는데 레 라는 이 비화성음은 경과음이라는 것입니다 경과음은 여덟 가지의 비화성음 중에서 보조음과 마찬가지로 도약을 하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비화성음입니다 그래서 스와 부 솔과 시 사이를 순차적으로 도약 없이 지나간다 그래서 경과라는 패싱톤이라는 비화성음인데 이것 역시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이 곡의 벌스 부분에서는 이렇게 작곡가에서 의도적으로 보조음과 경과음을 사용하여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레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스 부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서 두 마디에 한 번씩 전타음으로 강조해주던 이 비화성음은 이제 후렴 부분에 넘어가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따옴표가 마치 들어간 것과 같은 가사를 가지게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원했으니 이 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에 비해서 비교적 도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 말라 음정이 뛰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은 단호하게 음정을 도약을 하면서 썼고 너는 두려워하 이 사이에는 역시 보조음과 경과음으로 곡을 부드럽게 처리하여 넘었습니다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너를 경과음과 보조음을 사용하였다가 너는 나의 소유임이라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작곡가는 여기서 도약을 확 5도에서 1도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경과음 보조음으로 살랑살랑살랑 했던 거 말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폴테의 음악을 주면서 비화성음 없이 화성음으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5마디에 이르러서 제일 이 곡에서 제일 제일 잘잘한 리듬이라고 할까요? 제일 쪼개어진 리듬인 내가 늘 너와 함께 이렇게 갑니다 내가 늘 그러면서 여러분이 표현하실 때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우리 주님께서 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작곡가가 이 짧은 리듬가에 액센트가 하나씩 꾹꾹꾹꾹 들어가게 해줬어요 이럴 때 보면 너 라는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마디에 보면은 내 간을 너와 할 때 왼손 반주를 보면 역시 F마이너 코드로 화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에서 B플렛은 비화성음이 되는 거죠 비화성음인데 어떤 비화성음이 되냐면 앞에 내 간을 C7 코드의 세븐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음을 머물게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너와에서 너와 라고 강박에 긴장감을 주게 하고 해결을 해줍니다 이런 거를 계류음 서스펜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류음도 전타음과 마찬가지로 이도 하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작곡가는 가장 중요한 가사에 내 간을 너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44마디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지게 되고 이 Bb과 Ab은 마치 46마디의 결론을 내는 가사인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Bb, Ab 내가 이렇게 해서 Bb이 비화성음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음정은 같지만 여기는 앞에 있는 45마디의 끝이 라, Eb 음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괴류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A, P, P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타음이라고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렴 부분에서 굉장히 풀테로 강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붙잡고 있어 걱정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다음에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주님의 목소리로 하나 톤다운 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 하 부드럽게 끝나고 있어요 이때 하 리 라 리 라 를 동그라미 쳐보면 선행음이라는 비화성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선행음은 뒤에 나올 화음이 먼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하 이런 화성으로 해결이 될 건데 하 리 이 뒤에 나오는 E블렛 음정이 먼저 나와서 A&T 선행음 이렇게 해 주시고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네 지금까지 1절 부분 살펴보았는데요 이 같은 패턴이 전주를 지나고 중간에 세뇨 표시부터 돌아서 뒤에 마무리하고 코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곡에서 작곡가가 사용한 비화성음은 너무나 곡의 가사와 음악과 또 비화성음의 용도 효과적으로 잘 사용이 된 예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곡에서는 비화성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대원님들과 같이 찬양을 나눌 때 비화성음을 몇 개 이렇게 찝어주고 가시면 더 부드러운 부분은 부드럽고 액센트와 테누토가 붙어야 되는 부분은 더 강조하면서 효과적으로 성과 찬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